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식왕 대회라든지 또는 일주일간의 수익률 대회 같은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하다가 이번에 생각을 해낸 것이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참여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 대회를 해서 우리가 일주일간에 대한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품을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내가 주식왕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기준은 월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종가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 영상 우리가 금요일마다 영상이 업로드가 될 텐데 그 영상에 일요일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댓글에는 우리가 종목명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명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슬러시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을 일주일 뒤에 우리가 보고 수익률을 매기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품은 우리가 베스트5를 선정을 해서 다섯 분에게 저희가 교촌치킨을 한 마리씩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지치시고 또 주식시장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되게 쓰이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열심히 그만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벤트를 하면서 또 앞으로도 즐거운 주식시장을 그리고 건전한 주식시장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1, 2월까지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주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빨간 주식 화이팅! 자 다음주 월요일 전까지 많은 댓글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